꿍찌야, 우리 꿍찌 손을 한번 가르쳐 볼까? 우리 꿍찌가 완전 자연인 그 상태거든요 꿍찌한테 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꿍찌는 손을 할 줄 몰라요, 그래서 꿍찌, 이걸 먹으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앉아, 꿍찌, 이거 봐, 앉아 꿍찌, 앉아도 할 줄 몰라, 사실 꿍찌야, 앉아 앉아 잘했어, 잘했어, 이게 앉아야 헐 앉았어 꿍찌 또 해보자 꿍찌, 일어나봐 아, 꿍찌야, 계속 앉아있지 말고 손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간식을 준 다음에 손을 하는 거야 손 줄 때까지 주면 안 돼 꿍찌, 손, 이거 줘 손 아니, 타투야, 너 말고 꿍찌, 손 손 이렇게 얹어봐 손 얹어, 꿍찌야, 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야, 지금 아니야 아니야, 꿍찌, 손 아니야, 꿍찌, 앉아 앉아, 일단 앉아 옳지 옳지 옳지, 잘했어 타투, 타투 볼래? 타투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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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이쪽 손 하이파이구 옳지 이렇게 하는 거야, 꿍찌야, 갓지 손 손 손 손 아니야, 손 옳지 아, 왜 이렇게 기겁하면서 놀래 꽁찌 엎드리는 거 말고 꽁찌, 손 꽁찌, 손 이렇게, 손 이렇게 주는 거야 꽁찌 응? 그럼 먹을 수 있어 오케이? 알아듣는 건가? 앉아 옳지 꽁찌, 손 앉아를 가르쳤어 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손 손 아, 타투 앉지 말고 손 옳지 꽁찌야, 이거 봐봐 꽁찌야, 이거 봐봐 형 하는 거 봐봐 손 옳지 이쪽 손 안 옳지 하이파이 옳지 이렇게 하는 거야, 꽁찌야 손 옳지 이게 손이야, 꽁찌 손 꽁찌, 손 컷 자기 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나한테 주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손, 이거 이 손 꽁찌야 손 꽁찌, 이거 손 꽁찌, 손 꽁찌, 손 손 내가 넌 오늘 이거 가르치고 잘라 손 손 이게 손이야 손, 손 아니야 꽁찌, 손 아이씨 아이씨 꽁찌 손 손 손을 줘 손 움직여봐 손 꽁찌 손 사람이 손을 잡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졌는데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꽁찌 손 후 참아야 된다 손 많이 발전한 거야, 이거 많이 발전한 거야 손 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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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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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슬슬 하는거야 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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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조금씩 간다 이제 이거 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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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으아아아아아 똑똑해 왜냐면 얘는 백지 상태거든 알았어 줄게 손이 나 손을 미리 주고 있어 아이 시원해 아이 됐다 아이 아 됐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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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를 가르치는 건 정말 끈이 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나 오늘 못 할 줄 알았어 진짜로 아 너무 예뻐 곱치가 손을 안다 이제 이제 너는 나한테 손을 주면 너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거 각인시켜 주면은 가르칠 수 있어요 모든 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꽁찌야 손 먹을 게 없으면 또 안해요 손 꽁찌 손 와 먹을 거 없는 거 알고 안 하는 거 봐 꽁찌야 이거 줄게 손 꽁찌 손 손 옳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손 주기 시작했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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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